150m R, 좌우전입니다. 브레이크 발앉히고, 슈가 마켓에서 준비하면서, 정지할 수 있죠? 정지할 수 있죠? 이렇게? 정지할 수 있는데 가면 안 되겠죠? 네, 죄송합니다. 아니요, 죄송할 거 없고, 본인 시급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. 뭐야, 안 돼! 일단은, 브레이크 빼고, 그리고 차량치기를, 네, 오케이. 잘했어요. 이렇게 살짝, 2차로로, 네. 그렇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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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! 야, 아, 아 아 아 아